하고 싶은 거야? 어쩔 건데? 너나 나나 다 그 사람 가게 했어 이봐 형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? 왜 그래?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지셨네? 뭐?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야? 그래? 또 먹어봐야만 아는 인간이니까 다 내 탓이야 그런데 조상우의 사랑 서울대 천재 쌍먼도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? 시바야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? 머리도 좋고 서울대 경영학과 간 거야 그걸 어떻게 확신해? 넌 그냥 천재였어 김은영 군나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